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앤 유튜브 이종범 웨핑스쿨의 방과 후 고민활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강대학교 교수이자 웨핑 닥터 프로스트를 그리고 있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남지입니다. 네. 지금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유튜브로 동시에 라이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막 누구한테 얘기하는가 싶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채팅창에도 인사. 안녕하세요. 자 일단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는 방과 후 활동은 두 번째시죠? 네. 그렇네요. 방송 천재답게 적응은 완료했습니까? 적응이요? 아직 적응은 하나도 안 되고요. 제가 뭐 프로방송인 이종범 작가님만 하겠습니까? 프로방송인이라고요? 만화가인데 아무도 저를 만화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연재하시려고 준비 엄청 많이 하고 계셨잖아요. 저희 두 사람이 학교에서 어떤 포지션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설명을 드리자면 교수로 임명된 건 동기예요. 맞아요. 하지만 일단 학력은 저의 한 10배. 그리고 저희 스쿨에서 이분이 이제 권력자세요. 제가요? 권력자. 교무라는 게 있어요. 교무. 내가 권력자였구나. 교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고요. 다들 인사 엄청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모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기분 탓입니다. 맞네요. 아! 제가 훨씬 연하 같죠? 귀엽고. 죄송해요. SNK님이 홍교수님이 훨씬 연하 같다고 하셨습니다. 뭐 세상살이가 그렇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사실 나이차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아요? 네. 많이 나요. 굉장히 많이 나지 않아요? 저의 막내 동생뻔? 진짜요? 하지만 보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모른다는 거. 그래요.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그... 암튼 권력자십니다. 권력자셔가지고 이 스쿨에 이 학교 우리 과에 굉장히 그 대소사를 관장하시고 제가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저한테 뭔가 이를 던질 수 있는. 하지만 오늘 제가 마감됨에 바쁘다 그랬더니 굉장히 저의 편의를 봐주셨어요. 아 네. 당연히 봐드려야죠. 연주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의뢰 자세로. 배우? 뭐라고요? 배우? 그러지 마세요. 현민 미소님께서 배우 최시라님이 생각나는 외모네요. 어떡하지? 최시라님은 진짜... 빨리 넘어가시지요. 한 시대를... 한 시대를... 할 말 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더블티오님 말씀대로 저번에 홍쌤한테 제가 인천시간 라이브 같이 하자 그랬더니 화이팅! 이러고 퇴근하신 거 있죠? 슈웅 하고 갔어요. 슈웅 하고 갔어요. 아니, 가끔씩 이종훈 교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던지듯이 아닌 말고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음, 아닌 말곤가 보다 싶어서 되게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셨구나. 여기 와가지고 다 일렀어요. 내가 이렇게 헬프를 외쳤지만 사람은 날 버리고 도망갔다. 그래요. 오늘 약간 음질이 다르죠, 여러분? 이 음질이 아직 시스템을 계속해서 고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고칠 거야, 도대체? 이 마이크로 여러분, 이 마이크로 들으시는 게 아니고 저기 있는 저 웹캠 마이크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음질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채팅창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 근황. 근황. 오늘은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벤트가 좀 많은데 그 전에 근황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손법사님 오셨고요. JSK님도 오셨네요. 아, 근황. 근황. 근황 뭐 있어요? 아, 근황. 네. 없구나. 아니, 저희가 저번 주에 몰아서 또 녹음을 하다 보니까 근황을 다 썼네. 아, 저 오벤트 뉴스 봤어요. 보셨어요? 아, 근황이다, 근황. 보셨어요? 엔드게임. 엔드게임 보셨어요? 봤어요. 제가 스포... 아, 봤다는 것도 스포예요? 그냥 봤어요. 난 봤다고 얘기하면 스포래. 제가 그래서 개봉날 아침 9시에 갔거든요. 인터넷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아, 정말 근데... 아니, 나 어떤 말을 해도 스포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네. 봤어요. 어떤 얘기를 해도 스포가 되기 때문에. 해방이다님 말씀, 말맞다나. 우리 근황 얘기할 때 초등학생 때 일기 쓰던 기분같이 막... 정말 어떤 근황이었는지를 열심히 찾고 있죠. 오늘 날씨가 참 춥네요. 그런 걸 초등학생 때 날씨부터 쓰는 거 떠오르잖아요. 저의 근황은... 나도 별게 없구나. 아, 여러분. 중요한 근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근황이 있어요. 뭔가요, 언니?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해야 됩니다. 닥터프루스트가 게임으로 나옵니다. 오와! 근데 그... 닥터프루스트만 딱 해가지고 게임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저기 뭐냐. 그... 여러 개의 대화형... 대화형 게임 여러 개가 묶어있는 하나의 어플에 닥터프루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갓 오브 아이스크류나 신구와 함께 같이 이렇게 닥터프루스트라고 게임이 딱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진짜 인기 있는 작품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왜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며칠 전에, 며칠 전에부터 예약 주문,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미역TV님, 어제 결혼한 미역TV님이 여기 지금 왜 와 있어요? 와, 결혼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미역TV님, 아니 왜 새 신랑이 여기 왜 와 있어요? 지금 여기 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참 좋으실 텐데... 그러니까. 신행 안 갔니, 너?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구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 가셔가지고 Maybe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개의 미니게임들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게임 어플이 있어요. 거기에 닥터프루스트 윤성아를 주인공으로 프로스트 교수와 함께 심리적으로 추리를 하는 그런 게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약 거시고 싱가포르 환승 대기 중인 새신랑 미역TV님, 축하드립니다. 아, 신행을 가는 중이시군요. 좋겠다. 환승 대기하면서 지금 배우자를 옆에 두고 방과 후 고민 활동을 들으러 왔단 말이야? 뭐 하시는 거죠? 대단하시다. 그러게요. 하여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결혼하면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하면 좋죠? 그럼요. 제가 이제 늘 하는 말이잖아요. 네. 한국에서는요. 결혼을 둘러싸고 있는 몹시 뭐랄까 좀 서글픈 일종의 농담 코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다들 난리는 안 돼요. 들어오자마자 계속 그냥 막 홍블리 교수님 너무 예뻐요. 계속 그러시고 있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 SM킴님이 게임 얘기 더 해달라고 그러시네요. 좀 더 궁금할까요? 알겠습니다. Maybe라는 그 게임 안에는요. 여러 그 연애 로맨스 게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 것만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르대요. 그래서 어떤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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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심리적인 단서를 가지고 그 추리를 해나가는 게임이지만 검은방 같은 스타일은 아니고요. 대화형이에요. 대화형이라서 이 앞쪽에 나와있는 단서를 가지고 이게 좀 앞에 있는 사람의 반응 같은 것들을 좀 파악해서 잘 해나가야 누군가의 자살을 막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큰일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들 Maybe라는 게임 검색해보시고요. 아이폰은 다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일단 사전 예약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시작이 되면 아마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닥터 프로스트라는 이름의 게임이 나오는 게 제 인생의 어떤 꿈 중에 하나였는데 어, 진짜? 그러시겠다. 단독 타이틀은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제가 스토리를 짜진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스토리를 잘 짜셨어요. 제가 이렇게 중간에 검수를 했는데 상당히 잘 짜졌어요. 그리고 아무튼 결혼 얘기 마저 하자면 한국에서 이 결혼을 둘러싸고 있는 상당히 그 서글픈 농담 코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정년기 전후에 남자 사회들 가보면 결혼한다 그러면 다들 축하를 해주지 못할 망정 너는 이제 뭐 인생이 끝났다는 등 뭐 왜 그렇게 왜 그랬냐는 등을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아, 그래요? 쟤는 이제 가설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언제나 미는 말이 결혼하면 행복하다. 행복해요. 진짜. 아, 근데 물론 여기도 이제. 물론 이거는 전제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사회 시스템이 맞지 않는 캐릭터도 있겠죠. 그럼요. 그럼요. 분명히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게 안 맞는 인생 스타일도 있어요. 그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결혼하면 인생 끝이다라는 종류의 공통된 그 개그 코드를 자꾸 공유하는 게 뭔가 좀 서글픈 거예요. 결혼하면 좋다는 말을 하면 보통 제 주변의 후배들은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아요? 형밖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어. 정말로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심을 담아서 얘기합니다. 결혼하면 힘든 것도 있고 고민도 있겠지만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좋은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진심을 담아요. 자꾸 내 말을 하는데 웃어요? 아니 왜. 맞아요. 맞아요. 진짜 행복합니다. 다시는 연애를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아닌가? 뭐라고 반응을 해야지 모르겠네. 되게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러세요? 다시 연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응. 어 그래요. 저는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뭐 당연히 싸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결혼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근원적인 고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아요. 아 그거는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지 그건. 아니 무슨 근원적인 고독을 결혼을 통해 없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하시네. 들어봐 들어봐요. 아 저 같은 경우는요. 그 결혼을 마음먹었던 때가. 네. 이 여품작가로 살다가 대중에게 조리돌림을 당했을 때. 아이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서 일방적으로 이제 비난을 받을 때. 그때 그 시기를 같이 거쳤어요. 아이고. 그때 이제 제가 결혼을 그분하고 하기로 마음먹었던 게 뭐라고 할까. 물론 당연히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고독은 당연히 뭐 안 없어지겠지. 요즘 저보다 결혼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저 선배로서. 아유. 인간은 원래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로맥락에서는 맞죠. 고로맥락에서는 죽기 전에는 안 없어지겠죠. 그거 말고 마지막까지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산명. 이런 느낌이 되게 절실했어. 아 그건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나랑 맞든 안 맞든 별개로 이 사람만큼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 편이 돼줄 거야라는 그 느낌을 온라인상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에게 욕을 먹다 보면. 아 그럴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의 근본적인 고독이랄까. 그런 거? 해방이다님께서 종범 작가님 식장에서 부인되시는 분 내내 챙기시는 거 되게 멋있었다는 얘기를 살짝 해드립니다. 어떤 누구의 식장에서 누구의... 제가 결혼할 때요? 되게 약간 언제 보셨지? 궁금하다. 궁금하다. 그래요. 다들 막 결혼에 대한 엄청난 많은 얘기들을 했네요. 김진여님 결혼 꼭 하세요. 나만 결혼하면 살 수는 없잖아. 와 되게 현실적이시다. 그러게요. 아 내일 결혼식장에서 해방이다님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독자가 결혼식도 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 팬이 결혼식도 오고. 나랑님 지금 금방 얼마 안 됐어요. 금방 시작했어요. SM킴님께서 육아하니까 볼 수가 없고 어쩌다가 봐도 집 빨리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확 늙었다고 하셨다고요. 그건 맞아요. 저도 진짜 많이 늙었답니다. 그러시구나. 이게 조명 때문이지. 그러시구나. 조명이 있지. 아니 괜찮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근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웹툰스쿨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이 시작되고 나서 최초의 이벤트입니다. 네. 최초의 이벤트. 여러분들께 선물을 쏘아드릴 수 있는 최초의 이벤트. 빠람. 빠밤. 자 오늘의 이벤트는 과연 무엇이죠?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오늘의 이벤트는 시공사에서 시공사. 네. SF그리기라고 하는 책이 새로 발간이 되었대요. SF그리기요. 네. 그런데 이 SF그리기라는 책은 우리 스쿨의 웹소설 전공의 김창규 겸인 교수님께서 옮기셨어요. 오호. 네. 그래서 이 책을 시공사에서 저희 팟캐스트 혹은 저희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이벤트를 열면 다섯 분께 무료로 책을 배송해 드리기로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종홍 교수님하고 어떤 식으로 이벤트를 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종홍 교수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자 이제 일단 이 책에 대한 소개부터 해야겠죠? 소개. 소개부터 할까요? 어떤 책이냐? 왜냐하면 약을 팔려면 물건을 봐야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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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건을 봐야 이거를 마음이 막 동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미 많이 봐서. 아 저 이거 실물 있어요. 이런 책입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 자 보시면 딱 이 부드러운 화면 전환. SF가 뭐냐 하시면 이렇게 보이죠. 간단하게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자 SF가 뭐냐 쭉 보시면 이런 것이죠. SF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확정된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출현한 사건에서 출발한다. 상상을 기반으로 하지만 상상의 존재가 왜?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왔는지 설명해야 된다.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SF를 그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단순히 메카닉을 잘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우주선을 잘 그리면 될 것 같다. 아니면 우주복 같은 걸 잘 그리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잘 보시면 내가 만든 주인공이 SF세계에서 어색하지 않으려면 SF세계의 규칙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상상을 통해서 그리는 거라고 너무 자유적이면 곤란하죠. 등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참고로 여러분 김유진나라 반장님, 박세현님 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 사인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남의 책에 내 사인하면 그렇잖아요. 이 책은 프렌티스 콜린스라고 하시는 분이 20년째 일러스트레이터로 미국에서 활동 중이시래요. DC와 마블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DC와 마블에서? 과연 이 작가가 어떤 식으로 썼는지 보세요. 보세요. 여기. 작가가 14살 때 그렸던 우주선 스케치. 근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다음 완성된 아트웍은 무슨 모습일 것 같으세요? 뿅. 뭔가 이 장엄함을 위해서 원근법도 막 생경 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과정은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최종이. 보시면 14살 때 그린 요게. 그러게요. 우와. 그대로 이렇게 된 거야. 대단하죠. 대단하시다. 이 책이 기본적으로요. 그. 어우. 장난 아닌데? 사진도 합성하고 이렇게. 보시면. 완성 제목이 있네요. 목성 공간에 진입하는 크라켄급 우라늄 수송선의 지휘실. 이런 겁니다. 이 SF 그리기라는 책은 말 그대로 SF 그리기예요. 그런데 SF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만화나 일러스트를 그려보려고 해도 단순히 SF를 그냥 좋아만 했던 사람들은요. 막연합니다. 그렇죠. SF 같은 장르 문학은 특히나 장르 고유의 룰이 있어요. 그 룰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제대로 그릴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단순히 그림 테크닉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고요. SF라는 장르에 대한 이해에 기반해서 그리는 책.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외계 생명체에 대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탄소 기반 생명체의 한계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수생 생명체라면 당연히 폐호흡을 하지 않을 테니까 호흡기관에 대한 것도 묘사를 다르게 해야 될 거고요. 그럼요. 그럼요. 그 외골격이 필요한 외계 생명체도 있을 거고. 대단하죠? 있네. 있네. 네. 있네요. 야. 죽인다.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외계 생명체에 대한 어떤 예시와 그런 것들. 행님. 행님. 행님 오셨네요. 지금은 우리 청취자였다가 우리의 지금 학생이 돼. 우리 행님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동수단에 대한 로봇 여러 가지들. 이 책입니다. 이 책. 자. 이제 물건부터 보셨죠? 물건 봤으니까 영업당했어.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럼 뭘 하면 됩니까? 네. 이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벤트에 응모해 주실지를 이동봉 교수님이 또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어떻게 제가 다 해요? 제가 설명할까요? 제가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합니다.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예요. 맞나요? 맞습니다. 이번 주. 오늘부터 해서 월, 화, 수, 목, 금. 이번 주 금요일까지 무엇을 하느냐? 웹툰스쿨이라는 이 팟캐스트 혹은 유튜브 채널이 왜 좋은가? 어떤 면이 좋은가? 오글오글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연애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너 내가 왜 좋니? 처음에 솔직히 할... 오, 그런 거 하시는구나. 누구나 연애할 때 하지 않아요? 참나원. 네네네네. 너무 오래 전이라 까먹으셨네. 그런가 보네요. 너 왜 좋니? 이렇게 물어보면 진심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머리를 주여 짜죠. 그냥 좋은 거니까. 그럼요. 그런데 물어보는데 어떻게 그냥 좋아 이렇게 합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막 머리를 짜내죠.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 웹툰스쿨이 과연 어떤 면에서 매력적이고 좋은가에 대해서 요즘 여러분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누구나 음성을 녹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아주 간단하게. 수상자들의 음성 메시지를 저희가 틀어드리기 위해서 녹음을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여기까지 들으시면 또 다들 에이 뭐 쉽네. 여러분 더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건 누구나 하죠. 이제 마이크에 대고, 폰에 대고, 웹툰스쿨 청취자 누구누굽니다. 그거는 본명 안 하셔도 되고. 웹툰스쿨은 다들 놀랬어. 헐. 네? 아, 녹음이라니. 다들 허를 찔려지롱. 그봐요. 이거 안 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엄청 어렵다고요? 이게 어려워? 어려워? 아, 나만 쉽나? 음. 나만 쉽나? 근데 다섯 분 안에 들려면 이 정도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우리가 지금 열몇 명이 보고 있는 방송이라고 해도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 음성변조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음성변조 괜찮습니다. 유니라님, 음성변조 괜찮아요. 그 참고로 예를 들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어플이요. 음성변조 해줘요. 웹툰스쿨이 좋은 이유도요. 이런 식으로 해줘요. 오, 멋진다. 그런 말은 게 아니고요. 해줍니다. 그래서 써서 읽어주세요. 웹툰스쿨은 이런이런 면에서 좋고요. 자기소개로 시작해서 웹툰스쿨이 좋은 이유, 매력적인 이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인사 해가지고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보고 잘 들어보고 나서 랜덤으로 뽑겠습니다. 그냥 사서 보신데요. 사서 보시는 것도 좋죠. 어, 석영은님. 천잰데? 어, 성대모사하면 추가점 있네요. 어, 추가점.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암튼 간에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사서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또 웹툰스쿨에서 이번 기회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자기의 육성으로 저희 두 사람에게 웹툰스쿨이 이래서 좋습니다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이런 기회가. 네. 혹시 분량 제한은 있나요? 분량 제한이요? 너무 길면 곤란하죠. 30분 동안 막 사랑 고백하고 그러면 저희가 좀 힘들잖아요. 한 30초도 안 되게 해주시면 돼요. 30초 정도? 윤희라님, 이분 장사할 줄 알아. 제가, 여러분, 제가 만화 쪽에, 만화가 중에 웹하는 건 젤젤할걸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1분도 너무 길고요. 그냥 짧게면 10초에서 길게면 한 30초 안쪽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랜덤으로 뽑을까 했는데 너무도 실망하시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번역하신 김창규 작가님께 부탁해서 뽑아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몇 분에게 드리죠? 다섯 분이요. 다섯 분입니다. 총 다섯 분에게 한 권으로 끝내는 SF 그리기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심지어. 굉장히 두껍고요. 나도 갖고 싶다. 프렌티스 룰린스가 짓고 김창규 작가님이 옮기신 이 시공사에서 나온 이 책. 이 책을 다섯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냐? 바로 어디로 보내냐면 여기입니다. 웹툰스쿨 골뱅이 네이버 닷컴입니다. 웹툰스쿨 골뱅이 네이버 닷컴입니다. 철저히 틀린 거 없죠? 네. 없다. 없다. 웹툰스쿨 골뱅이 네이버 닷컴. 여기다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예요. 여러분 5월 3일 밤 11시 59분까지. 5월 3일 밤 11시 59분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닥터 프로스트가 게임으로 나오니까 메이비도 검색해 주시고 메이비. 자 이 외에도 여러분 많은 저희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 구독자 2천 명이 될 것 같아요. 2천 명이 됐을 때 또 여러분들께 제가 제가 갖고 있는 개인 아이템 닥터 프로스트 관련된 아이템을 상품으로 걸고 또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그거 하시라니까요. 유전자. 그 뭐지? 유전자가 뭐예요? DNA가 뭐예요? DNA 이렇게 작은 병에 담아서 머리카락을 다들 원하실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은요. 오늘 이 방과후 고민활동 라이브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그대로 이거 올려놓을 거니까 보시면 H.O.T냐 김진여님 딱 아시네요. 90년대 때 그 DNA 끝이 진짜 DNA가 있나 아네? 어...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이벤트도 했고 오늘은 이제 정식으로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진행되는 방과후 고민활동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고민활동 자 여러분들 사연을 소통 좀 할까? 잠깐만 지금 계속해서 채팅창에서 어떤 이벤트인지 늦게 오신 분들한테 계속 알려주고 계시죠? 지금 몇 명이 듣고 있어요? 11명 아닌데? 네. 이게 계속 11명이라고 뜨는데요. 요즘 유튜브가 약간 오락가락합니다. 아... 현재 몇 명이 듣고 계신가요? 실시간 채팅 몇 명인지 좀 누가 아무나 말해주세요. 저 H.O.T. 세대 맞아요. 조만국님 인사박으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47명? 그래도 확실히 점점 사람이 는다. 아하 반갑습니다. 윤일아님 좋아요 야 제가 제가 이렇게 아직 유린이라서 맨날 여러분들께 좋아요 누르고 오세요 막 이런 거 잘 깜빡깜빡 하는데 좋아요 눌러주세요 역시 알아서 우리 우등생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래요. 48명 좋았어. 좋아요는 15명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사연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민님의 사연입니다. 읽어볼게요. 네. 저는 웹툰 작가 지망생이고 웹툰을 비정식 연재하면서 고민을 갖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적어보냅니다. 저는 연재하면서 가능하면 정치적 올바름에서 벗어나지 않거나 누군가의 트리거를 자극하지 않을 선 즉 보는 사람을 상처입히지 않는 선에서 연출과 대사 단어 선택을 신경쓰는 편인데 어떻게 그 적정선을 판단해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됩니다. 홍교수님과 이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느 정도의 선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개그에 대해서도 아무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개그나 유머들의 공통점이나 닮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다 연결되는 연결되는 고민들이어서 읽어서 읽어드릴게요. 신파라는 단어의 개념이 넓은 의미로는 부조리하고 거대한 세계에 짓눌린 소시민의 이야기 즉 그 시대 현재를 사는 개인의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면 신파가 항상 긁게 되는 키워드는 시대의 암덩어리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되게 웹툰스쿨 척추자다운 클라스예요. 많이 생각을 하신 분 같아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제 기준에서 현재 웹툰기에 유행하는 신파의 키워드는 불공정한 법과 사회를 넘어 정의를 이루어질 존재와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는 소시민 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현대사회를 보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고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현재 웹툰기에 유행하고 있는 소재 신파의 구조는 어떤 규칙성이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고 이후에 유행할 소재나 신파의 구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예상하시는 걸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또 임명님이 하나 더 보내셨죠? 네. 여기까지 읽어요? 이어지는 고민을 하셨어요. 대중적으로 재미있는 작품을 하고 싶지만 동시에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어려워요. 올바른 이야기는 딱딱하고 밋밋하거나 혹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걸까요? 대중성과 타협하는 올바른 이야기란 기만적인 것일까요?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야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네. 질문 클라스가 일단 용어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들으시는 보시는 분들께서도 야 좋은 창작자다 이렇게 하시는데 네. 일단 윤이라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신파라는 게 정확히 뭐냐 우리 웹툰스쿨 팟캐스트 중에서 신파가 뭔가요? 라는 이름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짧게 저희가 짧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네. 여기 하얀독수리님이 지금 설명을 잘해주셨는데요. 억지스러운 설정과 연출로 관객의 눈물을 자극하는 장면을 심파스럽다고 말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심파의 일반적인 개념 같아요. 근데 원래 심파라고 하는 단어가 저희한테 다가왔을 때는 굉장히 새로운 어떤 것 이라는 느낌으로 그냥 일상을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좀 다른 식의 관점을 보여주는 혹은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물결이라는 뜻이거든요. 심파가 그렇기 때문에 새롭다는 의미로서 어떤 콘텐츠의 경향이 나타난 것을 심파라고 불렀었는데 CJ 감성이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그 내용적으로 심파가 갖고 있었던 그 특징들을 한 30, 40년 동안 고루하게 계속해서 가지고 갔어요. 원래는 심파는 새로운 어떤 거야 라는 식의 콘텐츠의 경향성을 나타냈다면 30, 40년 정도 이게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떤 내용적으로 지시하는 장르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눈물을 질질 짜고 누구나 다 뻔한 상황에 놓여서 누구나 다 예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에 놓여서 더 이상은 관객이나 독자들에게 새로운 감흥을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단어로서도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심파를 받아들일 때도 긍정이나 이런 식의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훨씬 더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박사님 재밌죠. 이 심파라는 이 말의 첫 번째 의미 처음 등장했을 때 의미는 새로운 것 이라는 뜻인데 지금의 심파라는 말은 식상한 것 정반대되는 의미가 됐잖아요. 구태의연함 처음 등장할 때는 기존에 없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되게 신선했어요. 개인의 감정을 그린다. 그런데 그게 몇십 년 이어져오면 똑같이 유지되면 지금은 옛날 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냥 단순히 그겁니다. 아무튼 다들 괜찮죠? 좋아요. 이런 의미에서 이 분 질문하신 분께서 굉장히 창작자의 윤리 창작 윤리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많은 부분에 이렇게 공감이 가고요. 많은 분들께서 계속 이보호님도 오셨네요. 이보호님 오셨고 꿈을 그리는 자님 오셨네요. 왜 안 오시나 했어요. 어떻게 답을 해주고 싶으세요? 창작자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고민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십니다. 네. 많이 고민하시고요.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고민이기도 하고. 저라고 어떻게 한 가지 딱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박사님입니까요? 아닙니다. 박사님 뭐가 정답인가요?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정말 정답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대에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 단어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그만큼 그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여러 분들의 생각이 지금은 어? 저것도 한번 귀 기울일만 한데? 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중심에 있던 사람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이전 모더니즘 시대 또 그 이전의 시대는 확실하게 사회가 규정하는 옳고 그름이라는 판단 기준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종교의 교리에 맞춰서 어떤 규범에 맞춰서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런 행동은 좋지 않은 행동들이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취향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옳고 그름보다는 도덕적인 옳고 그름보다는 당신의 취향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다양한 판단 기준이 개개인마다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될 것이 너의 의견도 맞고 네 판단 기준도 다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러면 여기까지는 건드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라면 똑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유미님의 이런 질문은 홍 박사님처럼 답하는 것만이 사실은 가능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선을 지키시면 됩니다. 딱 드릴 수 있는 종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을 하나 드려보자면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렇죠. 어렵죠.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상처받을 사람이 내 창작물에 의해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저는 이 기준을 가지고 고민해요. 두 가지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고민하는데 하나는 내가 쉽게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리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빨리 빨리가 아니더라도 확신에 차서 내가 확신에 차서 이것은 옳은 거야. 이걸 말하면 안 돼. 이런 식의 확신이 들면 그거에 대해서 작품을 하는 건 저는 최대한 피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거꾸로 말하면 고민이 계속되잖아요. 고민이 계속되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반대로요. 반대예요. 결론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게 SM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닥터 프로스트 시즌 3에서 세월호가 생각나는 그 편을 다루면서 이 작가님 고민 참 많이 하셨구나라고 하셨는데 그 에피소드 그릴 때 제가 이 고민을 이 생각을 했어요. 이야기를 완성하려면 내 입장이 확실히 나와있는 게 좋아요. 그게 일단 맞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올바름 어떤 기준선 표현의 윤리 이거를 고민할 때는 내 입장이 확실하게 서있으면 약간 겁내야 돼요. 그런데 과연 내 생각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야기를 일단 짜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세요. 이야기를 만들려면 저는 취재를 주로 합니다. 취재를 한다는 것은 취재원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만나서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입장이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을 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나면 만날수록 처음에 내가 가진 생각을 공격하게 되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되죠. 이런 것도 있었어? 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반복적으로 받게 돼요. 그 와중에 고민이 끝나지 않았던 처음에 그 문제가 점점 더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도달한 결론이라면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서 그 작가가 할 수 있는 만큼 고민했다는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준이 나오죠.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정치적 올바름에서 약간 벗어나는 얘기를 그리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나의 수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못한다고 하면 그건 창작에 매우 중요한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때 더 취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떤 특정한 입장에 대해서 오래 고민했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면 저는 그 작가는 좀 안전하다고 봐요. 그리고 동시에 모두의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이야기를 내가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이야기를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고민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유미님께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세월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그 세월호 에피소드를 그릴 때 처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입장은 이거였어요. 한쪽에서 이 세월호라는 이 일에 대해 이 사고와 이 비극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로는 누가 잘못한 거니를 엄청 따지는 바람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일단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만 좀 잊자. 너무 싫어요. 그만 좀 잊고 이제 앞으로 나 미래로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난 너무 열이 받죠. 그리고 반대편에서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 라는 말을 해요. 저는 이쪽의 입장이 가까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요. 잊고 싶어요. 일상이 안 돼요. 그렇겠다. 그럼 이 순간 나는 기존에 갖고 있던 저의 입장이 한 번 흔들립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되라고 생각했던 제 입장이 당사자 생존자들에게 있어서는 다를 수 있겠다. 그렇겠네요. 그럼 일단 무조건 잊어서는 안 된다 쪽의 100%였던 제 입장이 조금 섞이죠. 생존자들에게서는 잊고 싶을 수 있겠다. 그러면 처음보다 약간 입장이 넓어졌죠. 그렇죠. 그분들이 잊지 못했기 때문에 트라우마 속에서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일단은 잠깐 버틸 수 있을 때까지 괜찮아질 때까지는 약간 잊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회가 그렇게 두지 않는 것도 문제다. 그렇죠. 이 두 가지 고민이 점점 더 싸우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되게 1대 100으로 한쪽 생각이었다면 10대 90 20대 80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리다가 결국 저는 연재 중에 원고를 모두 파기하게 됐잖아요. 기억나시죠? 지옥 같은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엔딩을 딱 그릴 때쯤에 제가 도달한 결론이 이거였어요. 완전히 잊어서도 안 되지만 그것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그 양쪽 모두를 획득하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 에 대한 저의 나름의 대안을 내면서 끝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획득하려면 과연 어떤 게 필요할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거에 대한 결론으로 확대됐거든요. 처음에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할 때 저의 생각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이 순백의 이 생각에서 나중에 가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하면서도 넓은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면 적어도 여기까지 고민을 했더니 이 에피소드에서 다루고 있는 저의 입장에 대해서 누군가가 날선 비난을 하진 않더라고요. 거기까지 고민을 밀고 나간 흔적이 느껴지신 건지 네. 확실히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이유미님의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네. 고민을 엄청 상세하게 상세하게 사례까지 고민을 빨리 그만두시면 그게 제일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가 좀 어려워. 지금 현재 이 시대 현재 시대의 작품들의 어떤 소재를 가만히 보시니까 불공정한 법과 사회를 넘어서 정의를 이루어질 존재. 그죠? 비질란테 같은 거. 사법 나라의 어떤 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사적 복수를 하거나 자경단의 문자로 나오잖아요. 배티민처럼. 네.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 보고 저도 이제 그거를 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유미님께서 생각하시는 심판은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심파가 아니라 약간 대중성 대중적인 코드로 판단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심파라는 단어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시고 정의 내리셔서 그것으로 지금 본인이 생각하시는 요즘의 심파의 경향은 이런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사적인 어떤 정의 실현에 대한 예를 막 들고 계시죠? 김진현님께서 친절한 금자씨. 네. 비진란 대기 많이 하시고 또 그 국민 국민사정투표인가? 아 네. 맞아요. 그것도 이제 뭐냐면 점점 이 나라의 법 시스템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의를 이루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불신 너무 커지니까 그러면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이 질문하신 게 이 다음 이 이후에 유행할 소재나 사회의 어떤 키워드는 뭐가 될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거 알면 내가 그거 알면 내가 그이지. 미래를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 서부 영화 있잖아요. 미국의 서부 영화가 딱 그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사적 복수. 네. 미국의 어떤 법이나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기 이전에 카우보이들이 내가 정이다 라고 하면서 총을 쏘고 서로 겨누고 너는 내 편이냐 혹은 적이냐 그렇죠. 이것으로 완전히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만 딱 생각하던데 거기다가 또 보안관으로 대표되는 치안의 불안정함. 네. 그렇죠. 그걸로 어떻게 보면 보호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 스스로 나서서 내가 정의가 돼서 내가 처단하겠다 하면서 나선 거잖아요. 사실 그것만큼 무법천지가 없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회적 안전망과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이 네. 그 이후에 유행할 거 저는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일단 윤희라님께서 아마추어 작가가 취재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다고 하셨는데 조만간 제가 취재 특집 한번 할게요. HR 라이브 때 취재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저의 특집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까먹을 수 있어요.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닥터 프로스트 시즌 4가 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짧게 얘기하자면 이전의 범죄가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많았다면 그리고 명확한 동기에 의한 게 많았다면 저는 이제 다수를 향한 개인의 범죄 그것도 혐오와 증오에 기반한 증오 범죄 혐오 범죄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표창한 의원님도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취재를 다녔어요. 국회의원분들 좀 만나보고 제가 존경하는 어떤 사회적 기자님들 만나서 취재를 좀 해보고 몇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해본 면수체가 느낀 것은 이제는 다수를 향한 개인의 테러 성향의 혐오 범죄가 한국에서 갑자기 늘어날 거라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무섭네요. 너무 큰 걱정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상세한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다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원고에서 그 부분이 다뤄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트렌드에 대해서 예측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책에서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책을 활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비사회학 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비사회학? 네.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좀비 콘텐츠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좀비 캐릭터가 변화된 양상을 보이나 혹은 좀비 물의 서사 방식이 어떤 식으로 변화된 양상을 보이는가 이것을 사회적으로 분석을 한 책이에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게 아까 황야의 무법자랑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목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황일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나는 정말 취업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여유를 베풀 그런 것들이 없어졌을 때 모든 이런 콘텐츠들이 나 아니면 적 으로 해서 우리 편에 있는 사람들의 앞에 벽을 세우고 한순간에 내 친구에서 적이 돼버리면 그 친구였던 그런 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쏴 죽여버립니다. 뭐 이런 식의 그냥 뭐랄까요? 더 오래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나한테 이랬었지 그러니까 봐주자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감정적인 진전 없이 금방이라도 나의 적이 될 것만 같은 그렇죠. 네. 그런 식의 콘텐츠들의 양상으로 서사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책 같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도 지금 좀비 관련된 얘기를 막 해주고 계신데요. 따뚜님의 쭈따님의 아 이제 헷갈려 정말 아 근데요 제가 이 좀비 사회학이라는 책을 최근에 보고 와 너무 재밌어 이랬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SF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러니까 미국의 그 영화학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비슷한 양상이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서부 영화도 그러했고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불황일 때 어떤 식의 콘텐츠들이 뜨게 되었나 본인의 자국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서사를 이끌어 갔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뭔가 이론을 세워넣던 책들을 봤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좀비 처음 나왔을 때는 자본주의 사회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좀비로 비유해서 막 백화점에서 거닐고 이런 거 그랬다면 느리게 걸었죠. 그렇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 좀비들이 뛰는 발걸음이 빨라져요. 부산행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그게 뭐냐면 맹목을 맹목성으로 움직이는 대중 군중의 어떤 폭발하는 분노 이런 거에 대한 비유라고도 하죠. 좀비는 똑같은데 그 좀비가 의미하고 있는 게 계속 바뀌어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를 읽는 어떤 창으로 좀비를 쓰는 느낌이 있죠. 맞아요. 사회를 바라보는 창으로서 그래서 좀비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회가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그 좀비 사회학은 제가 말한 그 방향 말고도 되게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걸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재미있습니다. 좀비들이 전부 다 신티크 펜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그려. 다 막 이렇게 슬프네요. 좀비가 웹툰 1위 작가 뭐 이런 거. 그치. 속상한데 좀비들이 막 요일별로 나와. 나는 월요 좀비. 죄송합니다. 다들 지금 뚜따님 제가 버럭한 게 아니고 죄송해요. 근데 나 궁금했어. 뚜따가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도 없으면 뚜따든 따뚜든 상관없지 않냐라고 물어보기에는 죄송합니다. 누군가의 호칭인데 뚜따 뜻이 궁금하네. 그리고 아까 전에 꿈을 그리는 자님께서 질문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래요. 좋아요. 방과 후 고민도 라이브니까 라이브 고민도 하나 봤죠. 꿈을 그리는 자님 질문하시면 되니까 이거 나가면 들으시면 질문 챗드 창에 써주시고요. 보자. 그 사이에 꿈을 그리는 자님이 질문하시는 사이에 저는 하나의 질문을 또 하나 두 번째 사연 가겠습니다. 원래는 뚜따님 그냥 발음하기 좋은 강한 느낌으로 지어보다가 지었어요. 그렇다고 뚜껑 따개는 아닙니다. 괜찮다. 뚜껑 따개 뚜껑 따개 뚜껑 따개 너무 웃긴다. 뚜딴 거 없을까요? 뚜따 뚜껑 따개가 진짜 강력해서 뭐가 안 떠오른다. 뚜뚜뚜 뚜뚜뚜 따 빨리 하세요. 여러분 박사가 돼도 박사가 돼서도 고작 이 정도입니다. 네네. 그렇네요. 뚜뚜뚜 따가 뚜뚜뚜 따 요즘 워낙 고학력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셨지? 아니야. 뚜드리면 따라온다. 좋다. 다들 되게 잘한다. 되게 잘하신다. 저는 뚜벅뚜벅 따박따박 이런 걸 생각했는데 괜찮네요. 누가 뭐래도 나만 바보 같네. 누가 뭐래도 뚜뚜따따보다 낫다. 근데 뚜드리면 따라온다 좋다. 조만국 님 이런 드립 대결 해가지고 선물 드려야 되는데 아 진짜 네. 이번 SF 그리길 이벤트는 이미 발표를 했으니까요. 자 2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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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때 그 때는 제가 드립 대결 한 번 아니다. 우리 여러분 조만간 이제 저희 그 김유진 나라님 반장 이미 끝나잖아요. 저희 천하제일 반장 대회 하지 않나요? 아 그런 것도 해요? 천하제일 반장 대회 5월 중순에 있습니다. 멋지다. 웹툰스쿨 에이샤 시간에 반장 다음 반장은 누가 될 것인가 물론 이제 반장이 된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반장 되면 반장님한테만 이렇게 하트 해주세요. 제가요? 네. 하트 말고 뭐 없나? 좋아하시지 않을까? DNA? 초트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드립 대회도 괜찮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 자 질문이 일단 사연 하나 더 하기 전에 꿈을 그리는 자님으로부터 라이브 사연 하나 받아볼게요. 요즘 웹툰 네이버 웹툰 보면 아무리 판타지 SF 좋은 퀄리티와 스토리여도 최강자전을 보면 최강자전을 보면 대부분 로맨스나 그냥 드라마 그리고 사랑에 관련된 것만 1, 2, 3이 하던데 네이버에서 판타지는 성공할 수 없는 건가요? 제가 판타지 만화를 연재하려고 하는데 많이 걱정돼서요. 네.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판타지 만화 성공 못한다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예전에 미티 작가가 그런 말 했어요. 아 이거 힘들면 어떡하지? 성공 못하면 어떡하지? 미티 작가가 그런 기준을 세운대요. 그래서 진짜로 힘들 거면 안 할 거야? 성공 못하면 안 할 거야? 그때 바로 안 해야지라고 답을 못하고 있으면 미련이 있는 건데 그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미티 작가님의 기준이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모전 편 제가 영상 편집해서 올린 거 한번 보고 오시면 공모전이라는 형식에서는요. 그 시장에서 제일 메이저 제일 다수에게 소비되고 있는 주류 소재 주류 스타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상하고 나쁜 게 아닙니다. 네. 그거는 공모전이라는 형식에서의 어떤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인 거라서 판타지가 나쁘다 판타지가 안 팔릴 거다 라는 말하고 달라요. 그리고요. 원래 장르 문화 호러 공포 추리 판타지 이런 몇 가지 특정한 장르들 있죠. 네. 이 장르들이 한국에서 되게 힘들거든요. 한국이 좀 장르 문화기 좀 약해요. 약하죠. 많이 약해요. 한국이 좀 메이저한 몇 가지 장르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개중에 그나마 만화가 판타지 쪽으로 잘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판타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일단 영화를 찍을까요? 그러면 돈이 없어요. 게임을 만들까요? 현금 과금이 안 되면 안 만들어줍니다. 소설을 갈까요? 그러면 이제 장르 문화기 한국에서 워낙 안 팔리기 때문에 힘들어요. 당연히 너무 걸작들이 많은데 잘 안 팔려요. 만화로 가잖아요? 만화 쪽은 판타지가 정말 많이 있어요. 네. 그나마. 그나마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웹툰에서 판타지가 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타지를 할 거다 하면 만화가 제일 유리합니다. 무슨 얘기라도 약 파는 것 같지? 되게 약 잘 파세요. 나 뭐만 해도 약을 파는 것 같아요. 좋으시죠. 좋은 능력. 저 제가요. 원래 아이를 키울 때 책을 되게 많이 사거든요. 애기들 책. 네. 근데 제가 책을 사면 친구들한테 그 책을 다 추천하면 친구들이 사는 거예요. 영업러. 저 진짜 영업러. 네. 아 나 이거 영업해볼까? 이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책 파는 영업러. 아 진짜 이종몬 교수님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유. 아 그런가요? 네. 뭘 팔아보지? 뭘 팔아볼까? 아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굉장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예전에 한번 웹툰 작가들 이제 웹툰 초기에 네. 그 웹툰 작가들의 큰 모임에서 네. 바자멜을 한 적이 있어요. 음. 자기가 쓰던 거 가져와서 이제 나눔하는 거죠. 라이트박스도 팔고 뭐 별거 다 팔았거든요. 그때 이제 홈쇼핑처럼 네. 제가 쇼호스트가 돼서 오. 물건을 제가 막 얘기하면 경매 방식으로 손들어서 파는 거였거든요. 되게 잘 파셨겠다. 매년 완판을 했는데 오. 거기서 제가 진짜 어이없는 것까지 팔아봤어요. 뭐야? 이건 아무도 못 판다. 빈 병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뭔지 봤더니 그 작가님 이름이 A라 그러면 A의 영혼. 오. 내가 그거 3,000원에 팔았어요. 와. 장난 아니죠. 진짜 나 진짜 약장수 같아. 이거 DNA 파리 비슷한 건데? 저 약간 좀 진짜 약간 오. 나의 영혼. 3,000원. 3만원에 팔아져요. 완판나무. 완판남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시던 우와. 무슨 얘기 좀 해봐요. 저 이거 다시 또 수리해야 돼. 긴급 수리. 어떤 수리를 하셔야 하나요? 채팅창 수리해야 되니까 빨리 말씀해. 아, 네. 이제 세 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네이버 베스트 도전 만화에서 나의 스위치 메이트라는 작품을 연재하고 있는 학생 작가입니다. 작가님께서 블로그와 유튜브에 소중한 정보와 의견을 나누어 주시는 것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웹툰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지만 주변에 조언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용기 내어서 메일을 보내봅니다. 저는 1년 동안 배도에서 40화까지 연재하다가 연재 중단을 하고 다른 작품으로 공모전을 준비해야겠다며 방향을 돌렸었는데요. 완결하지 않은 것이 분명 독이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엔 다른 기회들을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좋지 못했고 현재는 다른 공모전을 내보기 위해 수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연재하던 작품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서 다른 작품 수정을 빨리 끝내고 다시 그 작품 마무리를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40화까지 연재하던 작품도 공모전에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 홍 박사님이 두 번째 사연을 읽어주시는 동안 아주 많은 분들께서 저의 영업력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막에서 모래를 팔 것이다. 봉이 김선달의 환생이신가. 누가 그랬어요. 종범 작가님 잘 풀려서 정말 다행입니다. 안 그러면 어디서 사기치고 다녀왔어요. 정확하게 보셨는데 일단 다들 지금 최애 영업하고 있어. 난리 났어 지금 다들. 선생님이 지금 이제 교생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칠판 지우고 있으신 사이에 난리 났어 지금 다들 막 교룡의 주인 보세요. 건물 든 꽃 보세요. 여러분 이 사연에도 관심 가져주세요. 얘들아. 얘들아. 자 일단 이분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배도에서 40화까지 했대요. 그러니까요. 1년에서. 1년 동안. 1년 동안 하신 거죠. 1년이 52주거든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뭐 떠들어도 됩니다. 채팅창이 재미지 뭐. 채팅창이 너무 우리 거에만 경청해가지고 우리 얘기하는 동안 채팅창이 조용하면 그것도 좀 쓸쓸해요. 맞아요. 다들 이제 그 열심히 뭐야. 자기 최애 영업하고 계셔도 되고 일단. 일단 1년이 52주인데 네. 1년 동안 40화를 배도해서 연재했다는 것은 와 진짜 성실하세요. 이 정도면 상당히 상당히 좋은 마감율이에요. 저도 이제 가서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고를 하시다가 연재 중단을 하고 지금 죄책감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하셨으면은 연재를 성실하게 마감을 했다는 증거는 될 만한 회차가 쌓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거죠. 공모전에 보내고 싶은데 공모전을 보내기 전에 아예 리메이크를 해서 작품을 끝내고 리메이크를 해서 연재하는 게 좋을지 리메이크 없이 40화에서 이어서 연재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정답이 있겠습니까? 그럼요. 정답이 있겠냐만은 보통 우리 웹툰스쿨의 기조는 뭐죠? 끝내라. 네. 그게 이제 기조죠. 기조. 끝내면 다른 길이 보인다. 그런데 40화 정도 연재하셨으면 끝을 내지 않았지만 원고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생겼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리메이크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막 아니 원고를 하나를 끝내보셔야지 왜 다시 갈아엎으세요? 이렇게 말 안 해요. 당연히 제가 평소에 갈아엎거나 리메이크하지 말고 일단은 완결하셔라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요. 정답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리메이크를 하셔도 배우고 얻는 게 있고요. 그대로 완결을 하셔도 배우고 얻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완결을 해서 배우고 얻는 게 조금 더 드물어요. 사람들이 많이 못 가기 때문에 한번 권해보는 거예요. 리메이크를 하면 당연히 얻는 게 있겠죠. 특히 1화, 2화 그리고 리메이크하는 게 아니고 40화식이나 그리고 리메이크를 하면 작화에 대한 거 적어도 툴을 쓰는 방법 정도 그리고 대사 쓰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늘겠죠. 하나 빼고 늘겠죠. 네. 뭐요? 이야기의 완결을 어떻게 낼까? 아 다시 처음부터 해보면 완결을 안 해봤으니까 완결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늘지 않겠죠. 하지만 그 외에 많은 게 늘었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분이 원하시는 게 뭐냐를 보시면 공모전에 내고 싶대요. 공모전에 낼 때 이분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공모전에서 유리할지를 아셔야겠죠. 네. 이분이 보완할 점이 작화야 연출이야 대사야 연기야 불량이야 색감이야 대생력이야 펜선이야 눈코입 마스크의 대중성이야 뭔지 모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 먼저 파악을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리메이크를 할 수도 있겠죠. 음. 혹은 멋진 완결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완결을 해보시는 게 맞겠죠. 어디에 포인트를 두시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네요. 그렇죠. 저 근데 전선우 작가님 생각나요. 전선우 작가님이 리메이크를 하면서 잘 된 사례 중에 하나죠. 완결을 내보시지 않고 그렇죠. 정말 그분도 한 40화? 넘게 그리셨다가 처음부터 다시 그리셨고 그걸 또 몇 화 올리다가 베스트 도전에서 정신 연재가 되시면서 또 한 번 다시 그리셨고 뭐 읽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네. 그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예시가 되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리메이크를 해서 잘 된 사례가 많이 없다는 얘기죠. 음. 근데 전선우 작가님이 가장 대표적으로 리메이크에서 잘 된 케이스인데 네. 제가 보기에 프리드로우의 서머님 프리드로우요. 프리드로우는요. 리메이크를 여러 번 했죠. 네. 여러 번 하셨다고 저희 그 롱터뷰에도 나와주셨었잖아요. 들어보시면 세 번 정도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리메이크 저희 전선우 작가님 롱터뷰를 들으셔도 아실 수 있고 직접 그분이 원고에서 후기처럼 그 리메이크했던 과정들을 보여주신 것도 있어요. 잘 보시면 리메이크 할 때마다 확실하게 반한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네. 일단 이 질문 보내신 학생 작가님 이거를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신지 제가 모르겠는데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그치 프리드로우 TV 푸드 TV에서도 많이 말씀하셨겠죠. 유튜브 하시는구나. 프리드로우 TV가 따로 있습니다. 스탭조도 있고요. 아유 귀엽죠. 귀엽다. 자 기준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분 라이브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리메이크를 하고 싶다. 그냥 리메이크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요. 보통은 이래요. 어떤 것을 노려보고 싶어서 리메이크 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지금 이 원고가 그지 같아서 아 그쵸. 리메이크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가 많죠. 왜 우리 리메이크를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갈아엎는다고 표현하죠. 아 그쵸 그쵸. 리메이크의 다른 표현은 갈아엎었어요. 갈아엎고 싶어요. 갈아엎었다는 표현이 뭐가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내가 이 원고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그렇네요. 자 이걸 고치면 좋아질 거라는 게 보여서 리메이크 하는 것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원고가 못 견디게 싫어서 리메이크를 하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네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막연히 마음에 안 들어서 리메이크를 하시잖아요. 실력이 더 올라가서 리메이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옆의 앵글로 리메이크를 해요. 나는 그대로예요. 나의 실력도 그대로고 작품의 수준도 비슷해요. 그냥 조금 다른 앵글에서 볼 뿐이에요. 네. 더 나아지는 리메이크를 하려면 지금 하는 원고가 마음에 안 든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 네. 어떤 부분이 별로였구나. 몇화 해보니까 알겠다. 네. 알 것 같아요. 근데 앞부분을 봤더니 너무 그 부분이 안 지켜졌구나. 그거를 적용을 시켜서 앞부분을 그리고 싶어. 네. 이러면 리메이크가 맞죠. 네. 확실히 전선욱 작가님의 그림체가 확확 달라졌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 연재할 때 얼마나 내가 완결을 잘 낼 수 있는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좀 실험해 보시면서 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그냥 언뜻 드는데 이런 식의 목적성을 명확히 하면 정확히 그 부분은 는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자기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냥 그냥 막연한 이유로 갈아엎으시면 거기서 거기인 작품을 계속 그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난 그냥 갈아엎으는데 훨씬 좋아졌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갈아엎었다가 본인이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원고하면서 어떤 부분을 느끼신 거예요. 그게 반영이 된 거죠. 뭐 그렇게 운에 맡기시고 싶다면 운에 맡길 수도 있지만 저는 쫄보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40화 정도까지 그리셨으면 전 리메이크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무조건 막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더 퍼놓고 리메이크하는 건 좀 그렇다. 그러면 그냥 갈아엎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명확하게 좀 포인트를 좀 이해하시고 리메이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오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죠. 퇴근하고 싶으시다.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저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SM킴님께서 제가 술 취해서 그런가 확실히 장비를 업그레이드한 느낌이 나네요. 아 나세요? 나시죠? 네. 다행이네요. 장비가 여러분 업그레이드 됐는데 좀 티가 나와야 되는데 다행이네요. 전 이거 마이크 울린다 그래가지고 그거 빨리 손봐야 돼요.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 홍란지 박사님께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내드려야죠. 네. 어떻게 보내드리고 저는 마지막 인사를 따로 할까요? 아 저 먼저 가요? 아니에요. 같이 인사하죠. 이런 것도 서운해. 서운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서운해요. 서운해. 서운해.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하기 전에 우리 또 출석 불러드려야 돼요. SM킴님 610님 만월부엉이님 하얀독수리님 DDSSS님 현민미소님 꿈을 그리는 자님 김진현님 로나로마님 윤재국님 백선님 졸작 가라앉고 싶다고요? 만월부엉이님 뚜딴님 롬 어 얘기하는 사람은 계속했구만 이거 그 외에도 아주 많은 분들께서 손법사님 손법사님 나랑님 나랑님 해방이다님 그래요. 백선님 더블토님 조만국님 더블토님 로니로마님 그래요. 이 외에도 아주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난 써머님도 계시네요. 써머님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우리 홍란지 박사님 홍블리와 함께 진행하는 방과 후 고민활동이었고요. 다음 달에 또 여러분들은 홍란지 박사님을 얼굴과 목소리 함께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는 목소리로만 만나도록 하죠. 네. 지금 막 들어왔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신 우리 펜블봉님도 지금 들어오셨지만 반갑고요. 따뜻님 감사해요.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뚜따님 거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들어가셔야죠. 네. 굉장히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계시기 때문에 저만 먼저 갈게요. 그래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밤새우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김무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쯤에서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HR 라이브 시간에 또 저는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새로운 이벤트를 가져가 찾아올 테니까요. 다시 한 번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SF 한 권으로 끝내는 SF 그리기 여러분들 총 다섯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웹툰스쿨골뱅의 네이버닷컴으로 웹툰스쿨이라는 이 채널이 좋은 이유 매력적인 이유 음성으로 녹음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엄선에서 뽑아서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청화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인 유튜브 웹툰스쿨 오늘 방과하고 고민했던 라이브였습니다. 전 몇 분 작가 이종범이었고요. 저는 옹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